안녕하세요 장근성입니다. 너무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 중인 게 있는데요. 바로 8월 28일 저녁 7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인 Good Night Summer Live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연습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만남이 될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정식으로 초대를 드리니까요. 저와 함께 여름의 끝자락에서 시원한 무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8일에 만나도록 할게요. Good Night